인성 여러분 잇짐 시즌 2 첫 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박수 잇짐 시즌 2에서는 너무 잇짐 1에서는 먹는 모습만 보여드렸다면 이번 잇짐 시즌 2에서는 좀 더 소통을 하기 위해 말을 하면서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닭강정 최소한은 닭강정과 닭강정이랑 간장치킨, 그리고 양념치킨, 그리고 피자를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그럼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막 내 앞에 천국이 막 제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요?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치킨만 먹여서 그런가?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 군것질을 잘 못하게 했어요 대신에 고기랑 치킨 이런 걸 항상 사주셔서 분식료도 잘 안 사주셔서 분식도 안 먹어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무엇입니까? 첫 번째 제가 태어났을 때요 두 번째 아미들을 만났을 때요 세 번째 치킨을 먹을 때요 사실 저는 기름진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있는 음식은 한 번씩 다 먹어보자는 주의여서 맛있어 역시 고기가 들어간 건 달라 치킨 물 안 들고 왔어 치킨을 먹으면서 치킨 물 안 들고 다니건 범죄예요 에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른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면 제가 너무 밥을 빨리 먹는데 제가 한 두 그릇에서 세 그릇 먹을 때 그때 친구가 한 그릇을 좀 못 먹었어요. 너하고 먹으면 체할 것 같다고. 오늘 이거 지켜보고 있는 아미 여러분들도 취한 거 아니에요? 보지마, 보지마. 어. 어. 저는 튀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또 치킨이에요. 이게 무슨 무슨 된 일이란 말인가. 맛있음. 맛있음. 다 먹었네. 치킨 반 마리를. 반 마리? 반 마리보다 조금 더 넘겼다. 몇 분만에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. 첫 해 있지. 시즌2. 왜 시즌이 바뀌었지? 그럼 잠시 줄였다 나타난 것 같아. 어쨌든 시즌2. 내일 봐. 끝. 어떻게 끝더라? fух. keys ream 자 emergen 왜